7월 24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24일 0시 기준 국내에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3,979명이며 현재 86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29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생활방역기관 평가 및 향후 방역 전략, 안전한 여름 휴가 및 여름방학 대책,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문 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역 강화 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균형을 찾기 어렵다며 전국적 제한보다는 권력별, 지역별 제한, 위험 요인별 평가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이라크 주재 우리 건설 근로자의 귀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은 어제 오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 중이며 검역 후 유정상자는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그 외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분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성 확인이 되더라도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8월 7일까지 2주간 격리 예정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사례가 단 한 끈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되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수하는 우리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물샐 틈 없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인근의 지역 주민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 생활방역기관의 평가와 향후 방역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생활방역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형주점, 방문판매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그리두기의 목표, 전환기준, 조치사항을 세 단계로 명확하여 확산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리두기 수칙을 세분화, 다양화하고 12종의 일상활동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개인행동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권력별 공동대응체계를 가다듬어 권력 내 병상, 인력, 물자를 공동 활용하였고 지자체별로 확산 상황에 따라 그리두기와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해외 유입에 있어서도 입국자에 대해 전수진단검사를 실세하고 14일 격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국가별 위험도를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억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국내 발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집단감염은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언제든 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안전신문고와 기획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는 가운데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집단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시도별 지점과 홍보관, 현황 등을 파악하여 8월부터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와 조치는 해제할 예정이나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현재 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께서 방역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예배시, 마스크 착용, 그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 역시 계속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위험국 방역 강화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검역과 격리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해외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교대 선언 자격으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며 교대 선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고 출발일 기준 만 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 인력이 지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휴가, 여름 방학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휴가와 방학으로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이 늘어나고 관광지의 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연휴 이후로와 같은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휴가와 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강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휴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휴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삼행, 상금, 즉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와 꼭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미드 이상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된 장수나 혼잡한 여행지와 시간대는 피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기 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휴식, 비대면, 거리 두기에 맞는 관광지를 발굴하여 각종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박, 숙박업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학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역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꼭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2미더 이상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등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는 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치지 않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막 이후 그간 무관중 경기를 실시해온 프로스포츠의 간중 입장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사회적 그리두기의 단계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1단계에 부합하는 방역 조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는 7월 26일부터, 프로축구는 8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그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그 이후에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관중 입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광주, 전남 등 사회적 그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은 단계 하향 이후부터 타 경기장과 통일한 규모로 관중 입장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전 좌석을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하여 입장 관중을 확인하며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충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기장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프로골프는 일단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하되 타 스포츠 사례 및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관중 입장 재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울 지역에서 약 6천여 명이 영시하는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일갈 채용 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험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간 1.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실마다 수용 인원을 15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며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지난 5월 5급 공채 시험과 6월의 지방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그리고 7월의 9급 공채 시험 등 약 50만 명이 응시한 그간 대규모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온 것처럼 이번 시험도 안전하게 치러줄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시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외출 시 실내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우려가 있으므로 늘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이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질 예정인 교회 등 종교시설의 예배와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그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곧 시작하는 여름 휴가와 여름 방학 기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실천사항과 세 가지 금기사항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늘 염두에 두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시며 그간 지친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휴가와 방학을 위해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방역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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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